안녕하세요 예약하셨어요? 아니 난 최원장과 예약 안하고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구신데요? 진희 엄마 네? 원장실에서 기다릴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원장님도 안계시는데 아니 뭐 저래? 아니 센스 있다 어 강씨장 병원에 누가 와있다고? 병원에 무슨 일 있어요? 아 아니요 급한 환자가 와있다고 해서 나 병원에 좀 가볼게요 상훈씨 놀다가 천천히 와요 아 송주야 처제 미안해 다음에 봐 네 언니 형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? 무슨 일이지?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?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야 내 등장이 인상적이지 나 배우였던 거 몰라? 배우한테 등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 나가자고 왜? 여기 조용하고 좋은데 여기 나 일하는 곳이야 직원들 눈도 있고 나가자고 아 여기서 얘기해 나가 강실장 병원에 무슨 일 있어요? 원장님 강실장 전화받고 급하게 병원 가셨는데 그게 상훈씨 안녕하세요 나 지니 엄마에요 지니 아빠랑 할 얘가 있어서 그만 지니 엄마라고 하셨어요? 네 지금은 제가 지니 엄만데 반가워요 반가워요